사랑해요 오마이룩이 야 나가 왜? 여기 내 방이야 싫은데? 방구로 먹으러 방구 아 진짜 싫어 너무 좋아하네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온 맨날 내 방에서 과자 먹고 게임하고 방구 맨날 껴서 나가게 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응 나야 오리온 두고보자 짠이 왔습니다 오늘도 과자를 먹어볼까용 야 오리온 어 왔어? 뭐하냐 나 과자 먹으면서 게임 좀 추워지니까 맨날 누워 있기냐 여기 이불 짱 좋아 안 나가고 싶어져 뭐야 왜 오비키 누나가 TV에서 웃고 있지? 뭔가 사악한데? 너네는 이제 이 방에 갇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다니 오리온 그렇게 내 방을 좋아하고 안 나오더니 이젠 절대 나올 수 없게 내가 문을 잠가버렸지 하하하하 뭐라고? 잠겼어 그래 6학년 너도 잘 들어갔다 사실 오리온 혼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영영 못 나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하하하 문제 그래 문제 이 방 곳곳이 힌트가 숨겨져 있다 너네 둘이 미약하지만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도록 해라 하하하하 으하하하 아 난 이 방 좋아 그냥 여기 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절대 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를 설치해 놨지 장치? 너의 뒤쪽 천장을 봐라 아 저게 뭐야 방구탄이다 엄청나게 냄새나는 가스를 담고 있지 하하하하 제한시간은 30분 너네가 30분 안에 이 방을 탈출하지 않으면 저 방구탄은 폭발하고 만다 하하하하 뭐라고? 누나 누나 오박해 누나 아 저게 뭐야 방구탄 야 어떻게 너 방 탈출 해봤냐 야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야 이 방에 우선 힌트가 있대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아 일로 나갈 수 있어 안 열리게 설치해 놨지 내가 바보냐 하하하하 아 치밀해 야 여기 뭔가 있는데 어 뭐야 단서 찾았어? 전장을 보시오 아 뭐야 저게 아악 아이 야골라 베롱 하고 있잖아 첫 번째 단서 네모 짓말 어? 첫 번째 단서 짓말? 거짓말? 오 그래 거짓말 그래 누가 거짓말이라는 말일까 우선 첫 번째 단서 그럼 두 번째 단서도 있단 말이잖아 그래 찾아보자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? 두 번째 단서 롱 화살표? 이게 뭐지? 롱 화살표? 롱이라 길다 이 말인가 롱다리 롱다리 하잖아 롱 롱 근데 이 화살표는 뭐지? 그러게 뭘까 롱이 길다 거 롱 세 번째 단서를 찾아보자 그래 찾았다 어? 찾았어 세 번째 단서 1번 2번 뒤? 뭐뭐 뒤라는 말인 것 같은데 1번 2번 네모 합치면 거롱 뒤 거롱이 뭘까 아 어 올이라고 써있네 울? 여기 봐 올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거울 뒤 맞아 거울 뒤야 어? 여기 있다 어려운 시간이 없어 10초 남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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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6학년 아.. 어리온 너 괜찮냐? 난 괜찮아 우리가 해냈어 어리온 6학년 하하하 용케도 잘 탈출했구만 왜 이런 장난치냐고 방귀탕 때문에 위험할 뻔 했잖아 내가 더 위험할 뻔했어 내 방을 뺏길 뻔했지 악 진짜 다시는 내 방에 얼신도 못하게 하려고 했지 안가 안가 두 번은 못 탈출하겠어 어허허허허 오리운 내보내기 대성공? 아하하 근데 재밌었다 그치 완전 스릴 있었지 아하 난 이거 재밌었어 다음번엔 설화랑 텔러랑 해보게 할까? 아하하 그것도 재밌겠다 하하하하 재밌겠다 다음번엔 설화랑 텔러야 너네가 주인공이야 야 근데 비키야 그게 뭐야?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고 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잠을 못잤잖아 하하하하 뭔데 뭔데 잠을 못잘 정도로 재밌어? 나는 좋지요네 자 여기 3명의 인물이 있어 아 이거 완전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하다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백기 백기 아아 백기 반전 어 뭐야 폰 보고 있었냐? 아니 나 매운 거 먹으면 배탈나 어 나 유행어랑 썩는다고? 오늘의 문제 오비키는 예전에 다이어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연히 다이어리가 누구의 가방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누구의 가방일까요? 1번 남반장 2번 6학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그맺이 더 나아가 아아아아아아